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삼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저희가 속보처럼 전해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랑 차 우리 수출이 잘 되면서 2월 초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0일 단위로 끊어서 수출입 실적을 데이터를 발표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아마 박정희 정부 때 수출진흥책을 쓰면서 저도 무슨 프로에 출연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수출진흥 관계부처 회의인가 그런 거 해가지고 상공부 장관 오라 그래 외교부 장관 오라 그래 또 기업 채워 예를 들면 수출계장 이런 사람도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상공부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로 각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매일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매일 하던 걸 발표를 공공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열흘 단위로 하게 되는데 올해는 여하튼 설명절이 10일 이후에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업일수라고 하는데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서 하루 반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10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작년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에 대비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69%가 올랐다는 거예요 69% 69.1 그런데 일평균이 중요하겠죠 조업일수를 감안한 그것도 39.3 올랐다는 거예요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늘었나 보니까 가장 큰 건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도 많이 늘었나요 무선통신기기라는 게 휴대폰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반도체 부분이 아마 금액으로는 가장 기여율이 높은 건데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 기준으로 반도체가 57.9%가 늘었고 무선통신기 휴대폰이죠 88% 늘었고 승용차는 102%가 늘었고요 자동차 부품 80% 아무리 11단이지만 제가 이런 통계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이 65.7% 늘었고 미국이 91% 늘었고 유럽 126%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온 건데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설명절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딱 끝나고 11단이 끊고 나서 설명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절이 섞여 있으면 앞뒤로 약간 좀 조업일수긴 조업일수인데 조금 느슨한 조업일수가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설명절이 딱 끝나자마자 아니 11단이 끝나자마자 설명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올로 다 반영된 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쨌든 보시면 빨간색이 전체니까 조업일수를 평균하지 않은 조업일수를 감안하지 않은 건데 보시면 이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월간으로 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상승반전을 하잖아요 3.9%, 12.4%, 11.4% 그리고 이번에 11까지 69.1%인데 이건 이번 달 다 끝나 보면 아마 이 상승률은 줄어들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평균으로 보더라도 작년 10월부터 상승반전을 했다는 거죠 5.2%, 6.1%, 7.7%, 6.5%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일평균 상승률은 올 2월달이 1월이나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건 아니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백신의 효과도 있는 거고 또 통계상의 기저효과 같은 것들도 당연히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왜 수출을 어제 나온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투자 전략가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 하나만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일평균 수출입니다 그거는 히스토리칼 데이터가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일평균 수출이 언제까지 상승할 거냐 미로 짐작한데 제가 미래를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코로나의 어떤 이변 예를 들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해서 다시 락타운을 그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올해 3, 4분기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죠 우리 수출이 회복된 게 4, 4분기 초입부터란 말이에요 10월, 11월부터 그래서 어쨌든 작년 3분기까지는 전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의 우리 수출이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전했지만 도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3, 4분기까지는 저런 추세의 연장선을 겨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증시를 보는 시각도 수출을 대입해서 보면 조금 더 낙관적인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한두 차례 게스트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조업 중단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은 조업 중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른바 재고의 소진이 있었다는 거죠 제품의 어떤 소비는 줄지 않았고 서비스가 줄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른바 재고의 리스타킹 과정이 전개된다 창고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창고를 채우는 구간에서 어느 나라 어떤 산업이 혜택을 보냐 당연히 제조업 강국 또 제조업 중에서도 그런 소비에 직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수혜를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라는 건 대한민국이죠 대만이고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델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달성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현장에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연 교육 이런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린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안 했습니까 주식대학도 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서버 비용을 엄청 내게 됩니다 서버를 구성하는 건 뭐죠 반도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물며 외국에 지금 외국에 어떤 유명한 학자나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글로벌 머니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줌 등을 줌으로 하고 있죠 줌으로 하는 게 디지털화거든요 디지털화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전화하는 거랑 또 틀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반도체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디랭 가격이 오르고 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품길해 가지고 공장이 셧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작년에 이루어진 디지털 라이제이션 디지털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 경기에는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워낙에 자동차가 전체 산업 비중에 또 수출 비중에 차지하는 그게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수출이 이렇게 10일짜리 지표에 너무 우리가 호들갑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실적을 감안했을 때 상승 추세가 시이 꺾일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주가를 보는 시각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분 좋은 수출이 아주 많이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가 계속해서 지금 물건이 부족하고 그리고 수출도 물론 잘 되고 그리고 랠리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죠? 어제 우리 시장이 연휴 끝나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이끌어주다 보니까 그리고 연휴 기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어제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 이틀 우리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한 7천억대 샀는데 대체로 보면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 이상 그걸로 채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어제 3.19%가 올라서 8만 4천 2백 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게 지난달 11일 1월 11일이죠 9만 6천 8백 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10만 전자 된다고 하고 쭉 빠져버려가지고 8만 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9만 6천 8백 원에서 8만 천 원까지 이 대용주가 빠지는 국면이었으니까 사실 삼성전자 뒤늦게 산 분들은 썰렁한 거죠 주가지수가 3,10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참전은 안 빠진 데서 샀는데 그렇죠 거의 국민주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실 하락율로 따지고 상당한 거예요 9만 6천 8백 원에서 8만 천 원까지 그렇죠? 10% 이상 빠졌네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지난달 11일에 14만 원까지 됐다가 12만 3백 원 이건 하락폭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했지만 어쨌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중반까지 반등을 했고 SK하이닉스가 더 돋보인단 말이죠 13만 2천 원까지 그러니까 사실 전고점에 이제 한 7, 8천 원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쇼티지? 반도체 빅쇼티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주가의 추동력이 더 강하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SK증권의 김영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간 거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쇼티지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돈이 되는 반도체 위주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 돈이 되는 반도체를 출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 반도체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되는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익성이 예전처럼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냐 설비 증서를 해야 되겠네요 구조적으로 반도체 빅 쇼티지를 대응하려면 설비를 좀 늘려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핵심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증서를 하면 핵심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이유는 이게 그냥 지금 돈이 되는 반도체 위주로만 하는 데니까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주가가 상승을 견인하는 장이 얼만큼 계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연휴기가 나왔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개발과 공급망 검토를 수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게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수급을 구조적으로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행정명령에서만 그건 뭐예요 공장 짓는다는 게 그러면 장비 업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관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급 부족의 가장 전반부에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 제품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차별적으로 오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의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그래서 그런 류의 회사들 관심을 계속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를 반영해서 수출이 이렇게 또 많이 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디랜 가격을 비롯한 반도체 가격의 상승도 당연히 수반될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의 한 단계 레벨 업도 반도체 상승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채권 금리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채권 금리 올라가면 증시의 악영향일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아마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금리 오르면 주가 빠진다 그렇죠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면 상대 자산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식만 살 필요 없겠네 빠진 채권 사면 되겠네 그래서 이른바 머니 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거고요 전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자산 시장도 그렇고 우리는 맨날 주식만 사고 파니까 주식이 가장 큰 시장이고 채권은 기관 투자가들 조금 하는 건 요만한 시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식은 우리가 그냥 한 주 두 주 거래도 하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채권 부서에 썼습니다만 가져바지 깜짝 놀린 게 거래 단위가 100억이에요 국채 같은 거는 한 개 두 개 한단 말이에요 그 한 개가 100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전 세계 금액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채권도 국채, 회사채 여러 가지 채권 중에 있습니다만 안전 자산의 대표가 되는 게 각국의 국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국의 국채가 심상치 않게 오른다는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기 국채의 대표 금리를 10년 만기 국고채라고 하는데 이게 1.871로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21개월 만에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2%를 넘어간다 이런 게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서 돈이 빠져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건 건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 거를 반영한 금리 상승이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수출을 말씀드리면서도 우리나라 경기도 그리고 세계 경기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좋아진다 그걸 자연스럽게 반영한 거 아까 스프레드 말씀하셨잖아요 스프레드라는 건 금리 스프레드라는 건 10년 만기 같은 장기 금리와 2년이나 3년 같은 단기 금리 혹은 기준 금리 초단기 금리죠 이것들과의 격차를 우리가 스프레드라 장단기 금리 그런데 보시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집니다 10년 만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2년 만기 금리는 덜 올라요 그런데 2년 전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역전되는 걸 걱정했잖아요 그럴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래 공포 리세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는요 투자 안 한다는 얘기고 창후 경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벌어진 건 향후 금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 60불을 넘어섰다는 유가 전문가 부르겠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속도를 어느 정도로 연준이 용인하면서 통화 정책을 구현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연휴 기간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연준이 그걸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연준이 긴축으로 나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금리의 상승은 경기라든지 주시장의 지금 막 위험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낙관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채권하고 재무제표 이런 걸 아마 배우던 콘텐츠가 저희 유튜브에 있을 텐데 거기서 가르쳐 주셨던 분이 쉽게 생각하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이다 돈이라는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에도 가격이 있는데 그게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다 투자할 사람들이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리거나 이럴 때 당연히 돈들이 더 필요하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게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정프로 재무제표 이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그 해당 편이 아마 나올 테니까요 그것도 혹시 기초적으로 보실 분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재 salut기사항을 확인하세요 21명 forex